1시에 왔는데 지금 이제 4시거든요 3시간동안 여기있거든요 따뜻한 복밥을 하나 먹고 집에 가고싶어 지금 진짜 잘 나와요 따뜻한 복밥 먹고 멘탈 나감 출발 이제 또 일하러 아 배고파 드디어 픽업 차량에 타서 행사장 이동중입니다 한 50분정도 가기까지 보여줬다 입술 없을 때만 차가워 자 가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두근두근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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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네 모닝 수영하러 왔어요 수영하러 왔어요 제주에 날씨는 아주 좋구만 가볼까요?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씨의 수영강좌 수영 못해요 배영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근데 못쓸 것 같은데 못쓸 것 같은데 저 빨개여야지 지금 수영장 휴식시간 이 추운 겨울에 오온몸이 서두상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씩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발 바닐라로 치즈가 또 다르니 저리 오랫동안 고마워 이런 모습이 크네요 illas는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.. 육성으로 내돌려는.. 제가 그.. 장충동 왕도편으로 육성으로 만들었지.. 이렇게 해! 이렇게 해! 클럽에 오네즈가.. 부스터를 하지 말고 출발할까요 그러면? 실패하면 대신 끝이에요 이 분이 실패하면 말 없는걸요 오케이 완전 바뀌어야 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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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부스터 쓰고 좀 늦게 출발할게 아 가면서 제가 알아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겨보세요 내려가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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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조용히 해 아 저한다 이야 나 무서운 거 같지 블레이드 같이 안 될거야 왜냐면 땀을 줄여 나도 빨리 가고 싶어 으아 나 무서워 아! 피니시라고요? 갈까요? 아, 네. 왜 이렇게 느려? 아! 아니, 각도가 있어. 내가 각도가 있어 신호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만나면 했는데 이제.. 이게 뭐야? 얘는 잠깐만요 아니 다 됐어 아 웃겨 우리의 첫 신고 신고 한 번 들어와 봐 네 컨트리 장르고 약간 슬픈 이별 말라네 베이비 I want you never be on my…